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VIM 에디터 중구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주얼 모드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이미 배웠던 내용이죠. VIM은 Normal 모드, Command 모드, Insert 모드, Visual 모드가 있어요.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소문자 부위를 누르던가 대문자 부위를 누르던가 아니면 Ctrl V를 누르면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마우스를 클릭해도 비주얼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주얼 모드를 쓰는 것은 일단 마우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연산들을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이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모드 실습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파일을 몇 가지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썼고요. 가짜 핸드폰 번호를 쓰고 YY로 복사하고 프린팅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은 줄이 여러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주얼 모드로 들어가는 것은 V 하면 됩니다. V 하고 이렇게 위로 화살표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Shift V, 대문자 V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라인 전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Ctrl V인데 Ctrl V는 블락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제가 이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다음에 이 선택된 부분 전체 라인 전체들을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V 하고요. 그냥 V 하면 마우스로 선택된 부분만 선택되고요. Ctrl V 하면 이렇게 스퀘어로 블락이 선택됩니다. 스퀘어로 블락이 선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폰트를 여기서 사용된 폰트를 이상한 글꼴을 사용하게 되면 이상한 글꼴을 선택하게 되면 보시면 다 채 채 채 채 채 채 돼 있죠. 이렇게 채로 끝나는 것은 글꼴마다 그 길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글꼴입니다. 글꼴마다 글자 폭이 일정하지 않은 Variable Lengths 폰트를 쓰시면요. 이렇게 선택하는데 선택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빔 에디터에서는 저 선택을 글자 폭이 정해져 있는 글꼴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다른 에디터에서나 다른 환경에서 VI 에디터를 그냥 쓰다 보면 글꼴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부분이 선택한 부분이 사라져버렸네요. 그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GV 합니다. GV 그러면 이제 A 하고 들어가 있는데요. A S A W A P 이렇게 하면 이만큼은 이제 예를 들면 A W 하면 네 워드만큼 지금은 컨트롤 V를 한 블락 모드이기 때문에 워드가 하나씩 추가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워드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하면 블락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블락을 통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스를 선택하고 싶으면 A 대문자 B이고요. 브라켓은 A 하고 브라켓을 넣고 또는 이제 이런 이제 꺽세 기호가 있는 거는 A 하고 꺽세 하면 그 부분을 선택을 추가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HTML 태그를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AT 하면 HTML 태그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인서트해서 제가 프로페서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주얼 모드 V로 해서 비주얼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비주얼이라고 써 있죠? 그런 상태에서 A 하고 따옴표를 치면 이만큼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비주얼 모드에서 내가 이 따옴표를 빼고 따옴표 안쪽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는 I입니다. A는 A는 따옴표를 다 선택하고 I는 그 블락에 기호를 뺀 실제 내부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V 한 다음에 I 하고 더블 커테이션 마크를 찍으면 더블 커테이션 마크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비주얼 모드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선택된 걸 가지고 무슨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 오퍼레이터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선택된 영역을 대문자, 소문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를 바꾸고 싶으면 예를 들면 소문자 U 치면 전부 소문자로 바뀝니다. 다시 G, V 하면 원래 고기가 선택되죠? 그 다음에 대문자 U를 치면 전부 대문자로 바뀝니다. 다시 언두해 보겠습니다. 다시 언두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다시 G, V에서 물결, TILDA를 치면 네, 대소문자가 플립됩니다.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뀌고 소문자는 대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언두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제가 이 부분을 영역을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 부분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때는 D 하면 됩니다. D, X 또는 대문자 X, D가 거의 비슷하게 작정합니다. D 하면 이렇게 지워지죠? 언두해 보겠습니다. 다시 G, V 하고요. 대문자 D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라인이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네, 다시 G, V 해보겠습니다. 이 전체 라인 그러니까 이 비주얼 영역으로 선택된 영역에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 끝까지를 다 지우게 됩니다. 대문자 D는 그렇고요. 소문자 D는 여기 선택된 영역만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체인지, 체인지 라인은 뭐냐면 C 하면 이렇게 이 부분을 수정을 할 수 있게 인서트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언두해 보겠습니다. 다시 G, V로 선택하면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체인지인데 대문자 C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대문자 D 하고 작동한 것이 비슷합니다. 대문자 C 하면 그 라인 전체를 다 해당되는 라인 전체들을 다 바꾸는 체인지가 됩니다. 네, 언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RC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RC는 뭐냐면 C는 어떤 캐릭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을 선택해서 소문자 R 누르고요. 바꾸겠다 하고 여기를 전부 샵으로 바꾸고 싶어 샵을 딱 칩니다. 그럼 그 영역이 전부 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언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ank는 Yank는 우리가 복사로 쓰인다고 그랬죠. Copy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을 선택해서 Y 누르면 복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쪽에 가서 P 하면 네, 좀 생기는 게 좀 이상하죠? 언두하고 제가 밑에 줄에서 O를 눌러서 밑에 줄으로 내려간 다음에 다시 ESC를 누르고 커맨드 모드로 다 들어간 다음에 P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택된 부분에 다시 GV 해보면 선택된 부분 알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카피해 뜬 걸 알 수 있겠죠? 소문자 Y는 선택된 영역만 카피해 뜬다 하는 겁니다. 언두하고요. 언두하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언두하겠습니다. 다시 언두하고요. GV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양크를 대문자 Y로 양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내려가서 P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문자 Y는 라인 전체를 카피 떠가지고 그래서 복사를 해놨기 때문에 P 하면 그 줄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는 푸시입니다. P는 푸시인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언두 해볼게요. 이만큼을 양크해서 어디 여기다 P해라 P가 되죠? 그러면 언두 해보겠습니다. 어... 이 프로페셔를 이만큼 선택하고요. 양크한 다음에 여기다가 P해라 여기다가 P해라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제가 이제 빈칸 하나를 선택을 드렸네요. 언두 언두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해서요. 이걸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양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만큼을 선택하고 컨트롤 B는 뭐라고 했죠? 네. 블락모드입니다. 컨트롤 B는 블락모드입니다. 블락모드도 선택하고요. 여기다 P를 합니다. 그러면 블락모드 선택된 데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0을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0이 지워지는 효과가 났죠.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B를 누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한 칸을 한 칸을 왼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어... 여기 선택된 것을 P하고 언두입니다. 언두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택된 이렇게 선택하고 Y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고 예.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컨트롤 V 하고요. 그 다음에 P 하면 이렇게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이게 하나만 선택한 게 그러냐? 아니에요. 이만큼을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음...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선택되겠죠? 이만큼을 선택하고 이게 뭐 다 다른 내용의 줄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얘를 양크를 하고요. 여기다가 P를 하면 네. 그 여섯 줄이면 여섯 줄 일곱 줄이면 일곱 줄이고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거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겠죠? 이거 똑같이 하고 싶어서 어떤 분이 이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가서 엑셀을 컬럼별로 잘라가지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카피 떠가지고 이쪽 텍스트 에디터로 가져온 사람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이렇게 컨트롤 V를 넣은 것을 블락 모드라고 합니다. 블락 모드 조인은 줄을 합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만큼을 선택하고 대문자 J 하면 줄이 합쳐집니다. 여러 줄이었던 게 한 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인트 태그는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꺽쇠인데요. 태그는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태그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파일 안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려면 매뉴얼을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블락 인서트 블락 어펜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하죠. 일단 이만큼을 지워볼게요. 컨트롤 V 하면 블락 모드가 되죠. 이 상태에서 D 누르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이 세 줄에다가 이 세 줄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블락 모드로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블락 모드 인서트 블락 모드 어펜드는 I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I 하고요. 여기다가 프로페서 하고 넣습니다. 그리고 ESC 딱 넣은 순간 세 줄에 들어갑니다. 블락에 똑같은 내용을 인서트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꼭쇠 왼쪽 꼭쇠 이퀄 이거는 뭐였냐면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오른쪽 꼭쇠 두 번을 누르면 커멘드 모드에서 오른쪽 꼭쇠 두 번을 누르면 뭐였죠? 인덴테이션이 되는 거죠. 꼭쇠 두 번 하면 오른쪽 꼭쇠고 왼쪽 두 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비주얼 모드에서는요. 이렇게 선택하고 음 얘를 오른쪽으로 하나 보내고 싶어 오른쪽 꼭쇠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나 이거를 다섯 단계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어 그럴 때는 이만큼을 선택하시고요. 오 한 다음에 오른쪽 꼭쇠를 누릅니다. 그럼 다섯 단계가 오른쪽으로 인덴테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음 예를 들면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안 되는데 이렇게 c언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if 뭐 가로 열고 닫고 다음에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뭐 aaa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가로 닫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됐는데 제가 인덴테이션을 막 깨뜨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덴테이션이 깨졌어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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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을 선택하고요. 이만큼을 선택하고 equal 누르면 자동으로 인덴테이션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 인덴테이션은 뭘로 인덴테이션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파이썬 코딩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인덴테이션이 제대로 안 됩니다. 파이썬으로 인덴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문법을 여기 보시면 네 파일 타입 메뉴를 켜셔서 문법을 P에 예를 들면 네 여기 파이썬이 여기 있죠? 파이썬을 선택하고 인덴테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도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빔 VIM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가면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카피를 떠나야 됩니다.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어디다 카피 뜨냐? 그거는 어? 자기 홈 디렉토리에 홈 디렉토리를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VIM을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서 CD하고 엔터를 치면 유저스 파니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사용, C 밑에 사용자 밑에 내 바로 밑에 제 계정 이름 고기로 가서 가면 언더밑 VIM VIM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스크립트 폴더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몇 개 명령들을 더 배워 볼게요. 그러면 푸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덴테이션까지 했고요. 이거는 퍼센트 느낌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보세요. 나중에 커맨드 모드에서 배울 텐데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예를 들면 어 나 여기서는 지금 제가 윈도우스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스 명령이 작동하게 됩니다. 윈도우 명령 중에 뭐가 있을까요? 시계를 한번 볼까요? 데이트하고 시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화면이 하나 딱 뜨면서요. 현재 날짜 2019 11 11 14 새로운 날짜를 입력하세요.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하고 컨트롤 Z 하고 컨트롤 Z 컨트롤 Z 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돌아오게 되죠. 어떤 명령을 칠 때 커맨드 모드로 갔다가 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비주얼 데이터에 대해서 명령을 처리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명령 중에 저는 지금 시그인을 깔아서 있는데 도수에도 그 명령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령 중에 무슨 명령이 있냐면 느낌표 하고요. 느낌표를 하는 순간 이렇게 영역을 비주얼 영역에서 라고 선택이 됩니다. WC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WC는 무슨 명령이냐면 워드 카운트예요. 워드 카운트는 뭐냐면 단어 바이트 수 그러니까 글자 수 그 다음에 라인 수를 세는 명령입니다. WC 하면요. 어?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뀌어가지고요. 82729가 됩니다. 그 내용을 실행해가지고 82729예요. 8라인 27단어 290파이트라는 거죠. 언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V에 보면 이게 8줄인 걸 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 영역을 어떻게 텍스트 프로세싱하는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 실행파일 이 같은 폴더에다 넣어놓고 느낌표 한 다음에 실행하면 그런 텍스트 필터를 돌릴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요건 이제 GQ는 포맷팅 하는 겁니다. GQ GQ 하면 포맷이 되는 이만큼 아 미안합니다. 선택을 해야죠. 먼저 GQ 하면 포맷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맷팅은 포맷팅은 포맷팅하는 프로그램의 설정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텍스트 윗스 그러니까 텍스트의 전체 폭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포맷이 쉽지 않습니다. 간단한 포맷팅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요. 코맨드 모드로 잠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만큼 모드를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보면 콜론을 누르면 EX 코맨드 코맨드를 실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코맨드 중에 간단한 코맨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CE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가운데로 만들어 줍니다. 어디가 가운데인가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 위드스라고 하는 게 정해졌다고 그랬죠. 보통은 디폴트로 82 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80 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 글자 수가 80 글자의 가운데에다가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배우실 건 이제 N A N X 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만큼을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블락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컨트롤 A는 뭐라고 그랬죠?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언두 그러면 하나가 증가가 됐죠. 비주얼 영역에 하나씩 아까는 1,2,3,4 했는데 1,2,3,5로 바뀌죠. GV 하고요. 다시 이번에는 1000을 증가시키고 싶어요. 100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합니다. 그럼 2235가 됩니다. 또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GV 하고요. 여기 보면 G 한 다음에 컨트롤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볼게요. G 한 다음에 컨트롤 A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선택된 영역을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인크리먼털하게 증가시켜줍니다. 6,7,8,9,0 이렇게 40까지 이렇게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샵디파인에서 1,2,3,4,5,6,7,8 그런 걸 계속 정의해야 될 때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주얼 모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